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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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앵콜입니까? 괜찮아요 앵콜목 준비했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야 될 그런 곡입니다 그날 이후에 또 승살짝이라는 노래 댄스곡 이후에 또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볼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곡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쉽습니다 제목이 달려와예요 달려와 많이 마르는 사람이 코끼리거 리액션 코끼리 dialect 코끼리오크브가 나오라고 ness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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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